안녕하세요 10월 28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교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11기야 25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즉 태어났으면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는 거죠 또한 꽃이 피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꽃이 시들고 지는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세워졌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가 그 국가가 멸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국의 폐망을 언급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우보암에 의해 시작된 유다왕국은 그 뒤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드기아에 이르기까지 344년 동안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왕국은 시드기아 왕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죠 문하셋 왕 이후로 쌓인 악행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요시아 왕 때 대대적인 개혁과 회계 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유다왕국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멸망의 길로 결국 가게 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다왕국에 내린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밑에 묵상을 돕는 글에도 나와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기나긴 왕들의 이야기도 오늘 마무리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바뀌어도 이 땅의 왕은 바뀌어도 인간이 지은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선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또 그리고 불순종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멸망의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에게 자비와 국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순종과 또 나의 반역으로 인해 주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찾아보았습니다 10편 103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역대야 33구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유엘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국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의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믿붓이 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믿붓이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지금의 유다처럼 지금의 유다왕국처럼 망한 것 같지만 그리고 멸망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그 와중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진노 중에도 국류를 베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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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